부산 경남 지역의 외국인이 소유한 주택이 5천 호 가까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밝힌 외국인의 주택 토지 보유 통계 자료를 보면 부산 2,811호, 483만 9천 제곱미터, 경남은 2,174호, 2,020만 제곱미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국적은 중국, 미국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역별로는 경기, 전망, 전남, 경북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